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명품백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앞으로 활동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채널A 보도를 보니까 추석 명절 영상에 대통령 부부가 함께 나온다 이번에는 설 맞이 영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나와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곡을 부르죠? 그때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굉장히 명곡을 갖다가 오염시켜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곡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곡에다가 오염을 시키려고 할 것인가 오늘만 사시기 때문에 두 네 분이 따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라 그런 취지의 곡을 또 한 번 찍지 않을까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분노지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건 정말 국민들을 대놓고 저는 약간 모욕하거나 국민들을 약올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부터도 무슨 인사 인사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검찰청 가서 수사를 받고 그 얼굴을 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지금은 검사들에 대해서 검사 핸드폰을 뺏고 법조항을 유린하고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장난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의 혈압이 추석을 맞이해서 그 인사가 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이게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런 거 한데 오늘 리얼미터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29.9%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올랐는데 축하드려야겠네요 0.3% 올라가지고 파티 한번 어쨌든 30% 계속 깨져 있습니다 리얼미터에서조차 지난주에 가일럽은 23%였고 결국 의료 대란 문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이 상황인데 아니 의사들 의료계 반응은 전혀 여야의정에 함께할 뜻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당장 내년 또 의대 증원 늘린 걸 되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조규홍 박민수 차관이 막 그 전공의들을 추노꾼처럼 추포하듯이 범죄자 지급을 하고 계속 7개월 동안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거 안 해?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속할 거야 수사할 거야 기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의사들의 범죄자 지급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조규홍 장관 그리고 박민수 차관은 경질하고 새수른 새 부대에 새로운 장차관으로 뭔가 그런 걸 추진해야 의사단체들도 조금 흥분했던 마음을 진정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막 의사들을 막 의세라고 비하했던 이런 사람들로 지금 뭐 군의관들도 처벌하네 마네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혼선이 있었죠 끊임없이 어떤 특수한 직군 의사 직군에 대해서 비하하고 범죄자 지급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협상을 하려니까 협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도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사실은 이럴 때는 개각 정말 실무자는 아니더라도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된 7개월 동안 이렇게 악화시킨 주체자들에 대해서는 뭔가 책임을 벗고 새로운 사람들로 협상을 하게 해서 뭔가 전국을 돌파해야 되는데 나를 범죄자 취급하고 검찰 수사하고 이런 사람들 계속 앉혀놓고 협상하라 그러는데 의사들이 협상합니까? 그러니까 나경원 국민의회의원조차 책임진 사람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여권 내에서도 이 사람들 가지면 안 된다 얘기가 있잖아요 안 되죠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인적 쇄신을 하고 또 이 사안 2천명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온 이 상황에 대한 사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변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는 오늘쯤 되면 오늘이 9월 9일 아닙니까? 저는 임기 2년 5개월자를 채우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완전하게 실패한 정부라는 걸 저는 오늘쯤에는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개각 얘기하셨는데 개각을 무슨 수로 합니까? 한덕수 총리를 왜 못 바꿉니까? 바꿔도 국회 인준받을 만한 총리를 데리고 올 자신이 없으니까 한덕수 바지 총리, 신문 총리, 화장실 청소 총리 이분 계속 갖다 쓰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지금도 어디 청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도 말씀하신 대로 총리 자르고 보건복지부 장관 자르고 교육부 장관 자르면 새로운 사람 좋은 사람이 오면 그래도 복구가 될까 말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옵니까? 지금 보시면 이 인사가요 무슨 똥차 빼면 쓰레기차 온다고 뭐 하나 나가면 더 심한 사람이 들어오고 예를 들면 방통위도 이동관 나가니까 김홍일 들어오고 김홍일 나가니까 이진숙 들어오고 다 이런 식이에요 노동부 장관도 나가니까 김문수 들어오고 국방부 장관도 이종섭 나가니까 또 신원시 붐자자 붐자 들어오고 나가니까 김용현 들어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는 더 이상 인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다 그러면 완전히 실패한 정부에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우리 0.3% 올랐으니까 우리가 아까 격려의 박수는 했지만 이 지지율을 올릴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 의료 붕괴되면 가장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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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층 이 정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29%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현실인식이 없다 완전히 실패한 정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도 하고 또 감선 결과는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하는데 관저 옮기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아니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전을 찍어준 거 아니냐 김용연 국방부 장관 인사총무원에 나와가지고 아니 예산 문재인 정부에서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관절을 옮기고 대통령실을 용산을 옮기고 이 자체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 해줘서 갔다 이런 식의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본인이 청와대 5월 며칠 날은 걸 그냥 개방해버리겠다고 하루도 뭐 있을 것 같다 이런 일이 나오고 하루도 나는 거기서 잠 못 자겠다고 그냥 개방하겠다고 그래서 예산만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만 승인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권을 이왕해야 되는 그러면 목니 부린다 대통령이 당연히 요구를 하면 예산 세워주고 협조를 하는 게 맞지 본인도 협조를 요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준 거죠 그럼 그런 예산을 가지고 절차대로 똑바로 무리없게 그렇게 이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이상한 업체 수의 계약하고 엉뚱하게 절차 다 이겨가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지 이제 와서 전 정권 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 처가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업가들이에요 굉장히 어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전시 이런 사업을 했고 김건희 여사 처가 쪽은 어떠냐면 전국에 일가가 몇 십만 평 땅을 가지고 개발을 한 사람들이에요 아파트도 짓고 장구 조작도 했잖아요 미니 신도시급 토지를 보유했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건설업체, 인테리어 업체, 이런 하청업체 이런 데랑 얼기석기 엮여 있잖아요 자 이분들이 사업가인데 정말 국정 최고 지도자로 왔어요 뭘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한 업체들, 아니 이제 이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 후에 뭐 할 거예요? 또 사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들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와 손발이 왔던 업체들을 세일 이후의 상황까지 생각해야 된다 막 이런데 수의 계약, 수의 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 바지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밑에 하청으로 두는 거죠 이러면 조사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정말 국가적인 그런 큰 공사, 큰 사업에 대기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도 다 하청업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 꽂아놓고 자신들이 정말 퇴임 후에 사업을 할 때 또 그 회사들한테 또 도움을 받는 것이죠 저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정말 야당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바나 콘텐츠와 김건희 일가 처가가 있는 업체와 거래했던 그런 업체들을 한번 조사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매출을 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면 국정농단의 준화는 그러한 자료들이 쏟아질 강성이 높다 저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게 이제 이번 국감 때 다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국감에서 좀 우리가 기대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국감에서 냉정하게 좀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위기를 하는 거예요 국감에서 그런 자료까지 나올 수가 있다 하다못해 관저 증축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무자격 업체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코바나 콘텐츠 연을 맺었던 티림 거기와 아는 쪽에서 그러니까요 작은 것까지 다 챙겨주는데 뭐 얼마나 많이 지금 그냥 하고 있겠어요 사우나 드레스룸 그다음에 나머지 세 곳 뭔지 어떤 기능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우리가 아예 신고가 안 된 불법 증축한 그 부분까지 어떻게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대통령 관저에 불법 증축 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세계 기네스북에 나와야 됩니다 대통령 관저에 불법 증축 물 이거 해 토픽감인데 사우나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우나 하고 싶으셔서 억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긴 건이 누가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증축한 그건 합법으로 증축한 드레스룸 드레스룸에서는 비엔날레에 전시한 예술 정자가 보이고 사우나에서는 녹지가 보이는 이것을 정말 존치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면 전 국민에게 개방해야 된다 진짜 이 아방궁을 얼마나 호사스럽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고 자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국민들이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정말 국가가 얼마나 낭비되고 정말 이렇게 우리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낭비되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산교육장이다 용산 대통령 관저가 거기는 정말 관광 명소로 보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직자들 대상으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산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청와대가 지금 개방이 돼가지고 관광객들 많이 오고 있는데 청와대는 모르겠으면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청와대는 오히려 기능을 복귀시키고 이런 관전화 대통령 시기 주변은 이래서는 안 된다 진짜 엄청난 제가 볼 때는 청와대보다 여기가 세계적인 관광지가 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사운드 안에도 좀 들어가 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잘한 것도 있네요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있다